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 미래의 소식입니다. 멀지 않은 미래, 1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3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미래의 모습입니다. 요즘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가 뜬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미리 가봤습니다. 이찬원님이 빌보드 차트 1위를 했습니다. 와우! 이찬원님이 전세계 투어 공연으로 무려 100만 관객이 넘는 찬스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일본 열도를 이찬원님이 뒤흔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찬원님을 보기 위해서 무려 300만 관중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네, 미래의 미리 가본 뉴스는 바로 이분들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찬원님을 사랑하는 많은 찬스 팬들이 있습니다. 공식 팬카페도 있고요. 그리고 이찬원 카페, VIP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찬스 팬들이 우리 이찬원님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직접 나섰습니다. 우리 찬스 팬들이 이찬원님의 다양한 소식을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영어로 전세계 지역에 알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사는 우리 교민분들이 열심히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교민 중에 찬스 분들이 많습니다. 이 찬스 분들이 직접 나서서 그 지역에서 영어로, 일어로, 중국어로, 한국어로 이찬원님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이찬원님. 조만간에 머지않아서 우리 전세계에서도 사랑받는 그날이 오기를 꼭 바랍니다. 우리 찬스 팬들이 있어서 더 빨리 그날이 올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응원드립니다.